오늘도 역시 대중수습이 안 된다. 난 이제 괴물이 되어버렸다. 못 끝날 것 같아. 복수심이야 내 성격이 되어버렸어. 15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. 단체받은 자한테 복수심 만큼 잘되는 자랑도 없어요. 한번 해봐. 육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싸운다고 했죠? 오대수씨 오랜만에 복수가 다 이뤄지고 나면 어떨까?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게. routines 복수가 끝나면 볼수록 더 날 수 있을까? 각자 가게 사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